뭐 먹지? 오늘도 화이팅! 이렇게 뿌려줄게 으으 맛있겠다 오늘 아침에 일이 많아서 이렇게 칼리플라워를 어제 미리 다 손질해놨어요 익는 시간 줄이려고 닭가슴살은 반으로 얇게 잘랐어요 세이준 스즈닝 이렇게 해서 오븐으로 칼리플라워 손질한 거 이대로 그냥 냉장보관 오래 하면 색깔이 다 까뭣하게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이 좀 이쁜 거는 진공에서 얼려둘 거고요 못생긴 거는 잘게 갈아서 나중에 칼리플라워 라이스로 먹을 거예요 저는 다이어트나 그런 거 때문에 먹는 건 아니고 그냥 쌀밥보다 컬프라워 라이스 같은 좋아해요 당장 안 먹을 거니까 소분해서 얼려둘 거예요 피자에 먹고 남았던 털키 페퍼 고기가 너무 많아요 이만큼은 쏘가 그치 참기름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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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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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기름 기름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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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맛있게 먹고 오늘도 화이팅 레일랑? 연습생각 이게 19.2 레일랑 갈까? 레일랑? 예, 도망간다 네일은 도망간다 응? 응? 아휴 여기가 아프면 안돼 저기야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너무 귀여워 금딩이 응? 응? 너무 귀여워 응? 고느리 할까? 뽕! 오우 오늘 브런치는 이걸로 빅브리 해가지고 콜브레드랑 같이 먹을거에요 사이즈가 딱이네 이렇게 주고 여기있는 메이블 시럽 이렇게 뿌려줄게요 이렇게 해서 350도 5분에서 5분에서 7분 정도 구워주면 정말 맛있어 이거 쿨 브레이크 부이랑 먹을거니까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그냥 토스트 해줄거에요 이거 선물해주신 귀한 달걀 이건 노랑색이 아니라 주황색이라고 해야될거 같아요 스노우와잇에 나오는 사과같아 빨개사 응 나 지금 하나 먹을래요 터진건 내가 먹고 까피는 예쁘고 응 넘 귀여워 뭐에요? 빅브레이크 생긴게 비주얼이 좀 아닌데 바지에 두개 땋을까? 응 뭐 이렇게 큰 걸로 땋았어요 빠운것만으로 감사할게요 울리니까 귀엽잖아 네 쏘미 베이질 그래서 콜베드에 얼려 먹어도 맛있고 완전 먹어도 맛있고 맛있고요 맛있겠죠? 너무 귀여워 진짜 맛있죠? 네, 이거 불쥐에 동그란 거 산 거예요 따로? 그럼요 오늘을 위해서 사왔죠 메일러 신나요? 알셨어요? 허니 어디 갈 거예요? 여기서 좀 볼랑인 거 같은데? 좀 무서울 거 같아 주황색, 핑크색 둘 다 써볼래 둘 다 색깔 잘했다, 예쁘다 핑크색깔 더 마음에 드는데 이게 더 잘 어울려 잘 어울려 너무 웃겨 여기다 마음에 드는 거 있어요? 이건 뭐예요? 허니 나 밤비 좋아했는데 그거 예쁘다 도시락통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거 여기서도 파네 이게 뭐예요? 이거 나도 있는 이 통 여기선 얼마지? 너무 싸게 파는데? 내가 딱 원했던 그 사이즈다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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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것보다 이런 데 나와서에 먹으면 더 맛있다 응 그거 맞는 거 같아요 걸으면서 다음에 먹을 거 생각해 뭐 먹지? 그게 인생 아니에요? 인생의 반은 먹다가 끝나는 거 같아 땅 땅 땅 밀라 강아지 저기 멀리 있는데 아휴 맛있겠다 이게 맛없을 수가 없어 건두부 먹고 싶었어 눈 감고 펴도 고기랑 새우가 있어 칼칼해야겠네 이 재료도 다 넣고 브런치 파스타 만들거에요 이 재료도 다 넣고 브런치 파스타 만들거에요 잘 익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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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허니는 스위트 페퍼를 많이 안 줬어요 감사합니다 또 웃기긴 했는데 그래도 노란색은 괜찮다고 했었나? 노란색은 괜찮아 딱 노란색 느낌이다 그쵸 며칠 빵 먹었으니까 응 파스타 해볼게 흥미가 어제 저녁에도 파스타 먹었네 응 괜찮아요 계속 파스타 먹어줄게 다 어 아보카도 가격 올랐다 그래도 사야지 골라보자 골라보자 새로 나온건가봐 이렇게 899이에요 브라스베리 오랜만에 커튼 캔디 그레이 브리바이시래 브리바이시래 이렇게 하나씩 직접 먹을 수 있게 프라이라이스 비프 자체도 있어요 네 비프 많이 안 줬을 것 같은데 이렇게 건더기가 많이 있나 진짜? 아뇨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맛있을 수 있겠다 너무 매운 것 같아 해골가 될 수 있어요 이거 괜찮은데 봐봐요 파스타 피넛버터 사가자 오랜만에 오 비쿠어밤이 있어요 가격 28분 사과급? 네 3불의 행보 3불의 행보 4불의 행보 4불의 행보 4불의 행보 제너맨이네 음 예 저희 다시 왔어요 두개밖에 안 남았어요 호이 언제 다 되지? 변함없는 과정 음 벌크업을 제대로 했네 이거 진짜 무겁다 음 맛있겠다 도쇼야 오 음 오 부담스러운데 상깨탕에 마늘같은 것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마늘이 넣어졌어요 상깨탕에 마늘같은 것도 들어가잖아요 이 정도면 안 부들부들한 것 같아요. 요거 샀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완전 부들부들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줄무늬도 있네요. 이거는 이것만큼 안 부들부들한 것 같아요. 블랙 컬러로 하나 더 사고 여기서 운동복도 지난번에 처음 사봤는데 이것도 너무 부들부들하고 좋다. 지난번에 이거 샀는데 이것도 진짜 부들부들하고 진짜 편하더라고요. 마음에 들면 다 사이즈가 없어요. 하나 사고 이건 다른 디자인인데 대보니까 잘 어울려가지고 하나 사보고 이거 길어가지고 집에서 입기 좋겠다. 여름 색깔도 여름에 입으면 예쁠 것 같아서 샀어요. 작년에 투조해서 샀던 도니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잘 키울 수 있을까? 잘 키워볼게요. 푼이 없어가지고 이거 다른 프랜트 들어있던 데다가 옮겨 심어줬을 때 뿌리가 이렇게 조그만 게 이렇게 너무 잘 크죠? 이 정도만 할까? 혹시 숨 못 쉬면 안 될까? 네. 이 정도만 할까? 혹시 숨 못 쉬면 안 될까? 네. 이 정도만 할까? 어때? 예쁘네요. 너무 예뻐. 이거 새싹 난 것도 봤어요, 허니? 네 봤어요. 돈이 많이 들어오려나 봐. 혹. 어떡해? 어떡해? 아까 박석진